이 순비기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우리나라의 허브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허브식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박하를 비롯해서 배초향이나 꽃향류나 백리향과 함께 순비기나무를 허브식물 중에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순비기나무입니다. 순비기나무는 줄기가 높이 자라질 않죠. 키가 높이 자라지 않아서 순비기나무는 높이가 20cm 정도밖에 자라지 못하는데 20cm인데 최고 높이 자라봐야 80cm 이하로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80cm 이하로 자라면서 이 줄기는 이렇게 보면 비스듬히 누워서 옆으로 번지게 되죠. 옆으로 번지게 되는데 이 가지가 이 식물은 바닷가에서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 순비기나무가 바닷가에서 자라다가 비스듬히 누워서 뻗어나가는 가지가 땅에 모래에 바닷가 모래에 닿는 순간에 가지에서 뿌리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내려서 옆으로 번져 나가면서 땅을 뒤덮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땅을 뒤덮게 되다 보니까 바닷가에 이 모래들이 바람에 바닷바람이 세차고 거센 바람이 불어서 이 모래들을 날려 버리게 됐는데 그 모래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나무 그것이 바로 순비기나무입니다. 그래서 순비기나무는 모래의 유실을 막아주는 아주 유용한 사람에게 고마운 식물이 바로 이 순비기나무죠. 그리고 순비기나무는 열매를 보면 열매가 아주 똘망똘망하게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 이 열매를 모아서 짜게 되면 열매에서 기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름을 우리들은 정유라고 하죠. 정유라고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 열매에서 나오는 기름을 에센셜 오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고 우리들은 정유라고 하는데 이 열매에서 나오는 기름은 천식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연구결과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순비기나무의 열매를 비롯해서 꽃이나 줄기나 가지나 잎이나 할 것 없이 이 순비기나무의 모든 식물에서는 소나무 향기 그러니까 솔향기와 같은 기분 좋은 향기가 나는데 이 솔향기와 같은 기분 좋은 향기는 예로부터 사람들의 머리가 짖근짖근 아플 때 또는 짖근짖근 아플 때 머리를 맑게 해준다고 하는 신비로운 영약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순비기나무의 향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비기나무의 잎을 따서 코에 대게 되면은 짖근짖근 아플 때 머리가 금방 시원하게 낫는다고 하는 그러한 신비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 나무 그것이 바로 순비기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순비기나무는 한자로는 이 순비기나무를 만형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만형이라고도 부르고 이 만형자라고 하는 것은 만형의 자자를 붙인 것은 이 순비기나무의 열매의 씨앗을 우리들은 만형자라고 하는데 이 만형자는 옛날부터 머리를 맑게 하고 두통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좋은 약초로 아주 이름이 높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꿀풀과의 순비기나무하고 춘꽃나무 두 종류의 나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순비기나무하고 춘꽃나무는 지금은 꿀풀과이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둘 다 마편초과였습니다. 그런데 두 나무는 아주 최근에 들어와서 두 나무는 마편초과에서 꿀풀과로 바뀌어서 일부 사람들은 그냥 마편초과라고 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꿀풀과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모두 꿀풀과로 통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는 꽃의 색깔이 아주 비슷하고 꽃의 모양도 비슷하고 두 나무는 아주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오늘 두 나무의 사진을 꺼내서 두 나무의 꽃과 잎과 나무 전체를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순비기나무하고 춘꽃나무의 꽃이 피는 모습을 먼저 보면은 순비기나무는 이렇게 꽃이 원불꽃 차례에 달립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이렇게 이 전체가 삼각형 형태를 이루면서 원불꽃 차례다. 그래서 한자로는 원추화서라고 하는 원불꽃 차례 모양인데 이 모양이 이삭처럼 생겼다 해서 수상화서의 모양을 닮은 원불꽃 차례다. 이렇게 이 아래쪽의 꽃차례가 긴데 길기는 길지만은 위에 있는 꽃차례와 길이가 크게 다르지 않지만은 아래쪽이 길다 해서 이것을 이삭 모양을 닮은 원불꽃 차례다. 이런 모양의 꽃차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순비기나무죠. 순비기나무인데 층꽃나무는 이름에서 그대로 그 꽃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꽃나무인데 꽃이 층위, 층층이 꽃이 피는 나무다. 층층이 꽃이 핀다 해서 이게 보면 이게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 층층이 올라가면서 꽃이 핀다. 그래서 층꽃나무죠. 그래서 이 꽃은 조금 전에는 원불꽃 차례라고 했는데 이 꽃차례는 작은 모임 꽃차례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취산화서라고 하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주고 세 갈래로 갈라진 것이 또 올라가서 또 세 갈래로 갈라주고 이러한 올라가서 하나, 둘, 셋, 셋으로 갈라주고 또 여기에서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식으로 갈라진다고 하는 이러한 꽃차례, 꽃이 피는 차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취산화서라고 하고 한자로 취산화서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작은 모임 꽃차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나무는 꽃차례에서 우선 다르고 꽃 하나를 보면 또 꽃이 이렇게 취산화서로 달리는데 여기에서 이 작은 꽃 하나를 보면 꽃의 모양이 두 나무는 서로 다르죠. 두 나무는 서로 달라서 이렇게 보면 이것도 입술꽃뿌리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에 입술이 있고 위쪽에 입술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아랫입술의 입술꽃뿌리, 아랫입술의 입술꽃뿌리는 이렇게 끝이 실처럼 갈라져서 실이 풀어져 있는 것 같은 이러한 특이한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뿌리 갈래조각은 아래쪽이 크기가 또 가장 크죠. 여기 위쪽에 있는 꽃뿌리 조각은 크기가 작은데 아래쪽에 있는 꽃뿌리 조각은 크기도 크고 갈래조각의 끝이 하얀 실처럼 갈라진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층꽃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 숨비기나무는 그렇게 아래쪽이 실처럼 갈라지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했던 입술꽃뿌리인데 숨비기나무도 입술꽃뿌리인데 이쪽 두 개의 꽃잎을 꽃잎이라고 했는데 이거 꽃뿌리 조각이죠. 꽃뿌리 조각 두 개는 이거는 윗잎술이고 아래쪽에 세 개의 아랫잎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지고 윗잎술은 두 갈래로 갈라지는 이러한 형태인데 이 형태에서 이 꽃은 이 끝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아랫잎술이 실처럼 갈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차이점으로 이 숨비기나무하고 층꽃나무는 꽃의 모양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 수술대를 보면 수술대는 수술대는 두 개 두 개에서 네 개의 수술대가 있는데 네 개의 수술대 중에서 두 개는 길고 두 개는 짧은 두 개는 길이가 짧은 둘 긴 수술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이강웅례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강웅례 형태의 수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숨비기나무나 층꽃나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층꽃나무도 이강웅례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그 길이가 확연하게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확연하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수술대는 길고 위쪽은 좀 짧다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암술대는 이렇게 한 개가 있는데 암술대의 끝에 있는 암술머리는 둘로 갈라지게 되죠. 둘로 갈라지는 것이 층꽃나무인데 마찬가지로 순비기나무 또한 마찬가지로 암술대는 이렇게 한 개가 있는데 한 개의 암술대의 끝은 둘로 갈라진다 하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나무는 꽃의 크기가 서로 확실하게 다릅니다. 꽃의 크기가 달라서 이거 꽃불이라고 했죠. 꽃불이 화관이라고 하는 꽃불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화관 꽃불이가 있는데 이 길이가 길이가 2cm 정도 된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2cm 정도 되는 것이 순비기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층꽃나무는 꽃불이의 길이가 2cm보다도 훨씬 작은 5 내지 6mm이다. 그래서 이 길이가 1cm보다도 거의 1cm의 거의 반밖에 안 되는 크기가 작은 꽃이 피는 것이 층꽃나무인데 이거 순비기나무는 그 크기가 훨씬 크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두 나무는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나무는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를 맺은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거 순비기나무인데 순비기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동그란 공처럼 생긴 공 모양이라고 하죠. 이런 공 모양의 동그란 형태의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는 9월달에서 10월달에 검은 흑자색으로 자주색, 검은 자주색으로 읽는다 해서 흑자색으로 읽게 되는데 이 열매는 우리들은 한자로 핵과라고 하고 한자로는 굳은 씨 열매라고 합니다. 이 핵과의 대표적인 것이 복숭아가 있죠. 그래서 이 열매의 구조는 복숭아의 열매의 구조하고 같다. 그래서 이 열매는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 속에는 액즙이 많이 들어있는 과육, 열매 살이 들어있고 열매 살 속에는 씨앗이 한 개가 들어있는데 그 씨앗은 커다란 씨앗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커다란 씨앗이 한 개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씨앗이 딱딱하게 굳어있다 해서 굳은 씨 열매라고 하고 한자로는 핵과 그래서 복숭아의 열매하고 같은 구조를 하고 있고 이 크기는 5에서 7mm 정도로 크기가 작다 하는 것이 바로 수미기나무인데 여기에 비해서 층꽃나무의 열매를 보면 층꽃나무는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층꽃나무는 여기에 이렇게 꽃이 피었을 때 여기에 꽃뿌리가 있었고 이 아래에 꽃받침이 이렇게 길게 있었는데 이 암술대 아래에 이 부분에 밑씨가 들어있는 씨앗이 있게 됐는데 이 씨앗이 점점 자라서 열매가 됩니다. 열매가 됐는데 여기에 있던 꽃받침 조각이 이 꽃받침이 나중에 열매가 다 익었을 때까지도 꽃받침이 이렇게 남아있게 되죠. 남아있어서 꽃받침 조각만 보이는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됐는데 이렇게 꽃받침 조각이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도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다. 그래서 이러한 꽃받침을 우리들은 영구히 남아있는 꽃받침이다 해서 영구 꽃받침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영구 꽃받침 한자로는 숙존 아기라고 하는 영구 꽃받침들이 아주 꽃의 숫자만큼 꽃의 숫자만큼 꽃받침 조각이 그대로 남아서 꽃받침으로 잔뜩 둘러싸여 있는데 이 꽃받침 속에는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열매가 들어있는데 이 열매도 이렇게 특이하고 신기하게 생겼는데 이거 마치 왕관같이 생겼죠. 옛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쓰던 왕관처럼 생긴 이러한 열매가 이 속에 들어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네 갈래로 나중에 갈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줄이 이렇게 보이는데 희미하게 줄이 보이는데 이것을 복봉선이라고 하고 이 복봉선은 여기의 열매가 다 있게 되면 이 복봉선을 따라서 열매가 서로 네 갈래로 갈라지면서 이 속에 들어있는 씨앗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이 씨앗은 저절로 나중에 열매 껍질이 터지면서 씨앗이 튀어나온다 하는 이러한 열매를 우리들은 한자로 사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그 속에 들어있는 씨앗이 튀어나온다 해서 튀는 열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튀는 열매는 열매 하나가 길이가 6mm 정도 되고 이러한 특이한 왕관 모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이게 침꽃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순비기나무는 핵과라고 하는 굳은 씨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비기나무는 잎을 보면 잎이 이렇게 잎의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습니다. 톱니가 없고 잎의 길이가 15cm 정도로 잎의 크기가 큰 편에 속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잎의 길이가 15cm로 크면서 잎의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으면 순비기나무인데 침꽃나무는 잎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뚜렷하게 톱니들이 보입니다. 톱니들이 보이고 잎의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최고 길어봐야 5cm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5cm로 잎의 크기가 작으면 침꽃나무이고 5cm보다 훨씬 큰 3배나 되는 잎의 길이가 15cm로 잎의 크기가 훨씬 더 크면 순비기나무다. 이렇게 두 나무는 쉽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비기나무는 해안에서 바닷가에 모래밭에서 살고 있고 침꽃나무는 내륙지방에서 살고 있다는 차이점도 가지고 있고 두 나무는 키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침꽃나무는 키가 30cm에서 60cm 정도 자라겠죠. 그래서 최고 60cm까지 자라는 것이 침꽃나무인데 반해서 순비기나무는 60cm 보다가는 약간 커서 80cm까지 자라지면 이거는 낱개는 낱개포복을 해서 땅을 덮는 지피식물이기 때문에 높이가 20cm 정도로 땅을 덮고 자란다고 하는 이런 차이점으로 침꽃나무와 순비기나무는 쉽게 구별이 됩니다. 이 순비기나무에 줄기와 잎은 부종이 있거나 타박상을 입었을 때 그리고 칼이나 낫에 다친 곳의 치료에도 사용을 했으면서 또 야외에서 타박상을 동반한 통증이 있을 때 이 잎을 짓니겨서 상처에 바르게 되면 출혈과 통증을 멈추게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순비기나물로 탈모치료를 하거나 중풍을 예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잎과 가지와 열매의 특유의 청량한 향기가 있기 때문에 이 잎이나 줄기나 열매를 목욕탕에 넣어서 목욕용 향료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흔히 순비기나무의 열매를 순비기나무의 열매를 베개 속의 재료로 활용을 했는데 구하기가 쉬우면서 머리를 맑게 하면서 두통이 사라져서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